여러분들은 혹시 집밥이 맛있어서 외식을 잘 안한다는 동네를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이 동네 어머님들의 손맛이 너무 좋아 맛집 찾기 어렵다는 목포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비오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이번에는 모처럼 지방 출장으로 목포에 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멋진 설경으로 맞이해주는 아름다운 목포.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목숨 걸고 운전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목숨 걸고 만든 영상이라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릴 예정이고요. 여튼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해서 목포를 제대로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예전 20대 초반에 이 동네로 유학을 온 친구가 여긴 눈만 마주치면 눈에 목물이 빠져 라고 하도 겁을 줘서 호남 지방에 내려올 일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곤 했었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후한 인심이 있는 정감 있는 동네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튼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네이버와 유튜브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 지역 현주민에게도 꽤나 사랑을 받고 있는 장터 식당입니다. 확실히 명상에 걸맞게 유명 연예인이 반겨주고 있었고요. 실내는 자식과 입식 테이블이 공존하는 넓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의 식당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양념꽃살와 꽃게탕을 주문해봤고요.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꽃게살이 밑반찬과 함께 바로 세팅되어집니다. 밑반찬으로는 잘 익은 김치, 김, 파래무침, 어묵볶음, 지금치, 콩나물, 달랑무, 쭈나물, 그리고 이 집의 특제 고추장으로 만든 꽃게살 양념장의 아주 먹음직한 비주얼로 나왔고 뒤이어 꽃게탕도 등장을 했습니다. 미나리와 콩나물, 두부가 들어간 흔한 꽃게탕 스타일이었고요. 진한 꽃게의 향이 입안의 침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참기름 향이 솔솔 나는 흑미밥은 대접으로 나와 밥도둑을 미리 대비할 수 있었고요. 일단 먼저 밑반찬부터 맛을 봤는데 하나같이 손이 안 가는 게 없었고 손맛 제대로 느껴지는 밑반찬이었습니다. 이번엔 메인인 꽃게살 차례. 주문한 건 2인분이지만 남자 3명이 먹기에도 적당한 양이었고 뭔가 초장보다는 돼직하면서 고추장보다는 묽은 밥에 섞어먹기 좋은 농도의 양념장이었는데요. 우선 양념장의 맛만 살짝 봤는데 굉장히 짤 줄 알았던 게장은 의외로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 공허한 맛? 하지만 참기름을 넣고 밥에 비비면 엄청나게 맛이 변신을 하는데 수저를 놓을 수 없을 만큼 감칠맛이 입안에서 대환장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류의 귀차니즘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살만 쏙쏙 발라낸 꽃게살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여러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꽃게살과는 비교 불가할 정도의 맛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양념꽃게가 더 낫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일반 게장보다는 뜯는 맛이 없어 뭐 탱글 신선하다는 느낌은 약하게 느껴졌고 혼밥이 안 된다는 치명적 단점은 있지만 아이나 이가 약하신 어르신과 가족 외식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꽃게살과 궁합이 잘 맞는다는 꽃게탕도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국물이 수저를 놓을 수 없는 맛이었고 들어간 게 역시 수율이 상당히 좋아 특유의 단맛을 느끼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 임팩트를 기대하신다면 그냥 꽃게살만 주문하시는 게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가격대는 살짝 있는 편이지만 목포에 온다면 또 한 번 찾아오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곳은 현지인 강력 추천으로 오게 된 김정리 해장국집입니다. 영업시간은 이렇고요 실내는 좌식과 입식 테이블이 공존하는 적당한 규모의 동네 식당 스타일이었습니다. 메뉴는 선지 해장국과 콩나물 국밥 딱 두 가지이고요 선지 해장국의 가격은 좀 있는 편이었지만 원산지를 보곤 바로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태블 위엔 정체물을 통해 있었는데 연구 없다 놀이를 할 수 있는 김가루였고요 밑반찬으로는 때깔부터 죽이는 깍두기 새우점무침, 청양고추, 배추김치 등이 나왔고 와 여기에서는 하나씩 맛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법의 가장 중요한 김치가 정말 맛있는 김치맛집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깍두기의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시원한 맛을 내줘 무지성으로 그냥 손이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짤 것 같은 비주얼에 새우젓은 의외로 카니 괜찮았는데요 무와 새우젓을 적절히 잘 섞어 만든 밑반찬은 이곳에서 직접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해장국이 빠르게 세팅되어졌고요 우선 살펴보자면 일반적인 선지해장국보다 맑게 느껴졌고 들어간 재료도 상당히 푸짐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렇다면 맛은 과연 어떤지 정말 깊고 묵직하게 느껴지는 육수가 아재솔이 절로 나오게끔 하는 맛인데 지금까지 먹어왔던 선지해장국보다는 맑고 시원한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모양이 잡힌 선지도 뭔가 모르게 보이는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줬고 맛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양평해장국과 비슷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덜 기름진 맛에 깔끔한 뒷맛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시 국밥은 밥을 말아줘야 제맛을 느낄 수 있죠 밥을 말자 간간이 씹혀지는 선지와 양이 입안에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게 해줬고 깍두기와 함께하면 더더욱 배가 접히는 기적을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선지와 육수가 리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장국이 좀 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육수를 추가해서 드시는 게 맛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현지인 백반집으로 유명한 난경회관입니다 이곳은 푸짐한 남도의 백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찐 지역 및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실내에 들어서면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꺼려할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다행히 좌식이 아닌 입식 테이블과 룸도 준비되어 있어 회식이나 가족회식으로 이용하시기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메뉴는 백반 한 가지만 있어서 그냥 인원수만 말하면 되는 시스템이었고요 한국인의 속도에 맞춰 빠르게 밑반찬부터 세팅되어지는데 와 이건 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한상 가득 차려집니다 일단 찬들의 간이나 맛에 있어서는 뭐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괜찮았고 음식의 깔끔함이나 정갈함도 서울의 15,000원짜리 백반보다 훨씬 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반찬들이 더 세팅되어지는데요 잡채와 계란찜, 가자미구이, 된장찌개, 고등어 김치찜과 제육볶음까지 메인급이 또 한상 차려집니다 이 모든 게 9,000원이라는 게 정말 믿기시나요? 심지어 손 안 가는 게 없는 내공 깊은 손맛이 느껴지는 곳이라 여기에서 무조건 허리띠를 풀러놓고 드셔야 할 것 같고요 조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란찜을 제외한 모든 음식들이 다 리필이 가능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남도의 정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백반집을 찾은 것 같아 너무 기분이가 좋았고요 진짜 이런 곳이 집 앞에 있다면 최소 일주일에 3번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즈커피, 정말 맛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그 어렵다는 비둘기 마술을 몸소 보여주시는 법정세님의 동상이 있는 곳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위치해 있는 중간으로 아주 유명한 태동식당인데요 여기서 잠깐 중간이 뭔지 몰라 찾아보니 중화 간짜장이란 얘기도 있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짜장이란 얘기도 있는데 그냥 간짜장의 깐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신적으로 편할 듯합니다 일단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간판에서부터 뭔가 맛을 보증받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내부도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레트로 감성 충만한 중식당이었습니다 메뉴는 상당히 많았지만 저희는 중간과 사이드로 탕수육을 주문해봤고요 이곳은 특이하게 단무지 말고도 직접 담근 청각김치와 배추김치를 내어주는게 특징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짬뽕이 왜 나와있는지 저희는 그 이유가 무척 궁금했는데요 서비스로 나온 짬뽕인데도 들어간 재료도 푸짐하고 실해 보였는데요 맛을 보려는 찰나 짜장이 정말 빠르게 나왔지만 우선 짬뽕부터 짬뽕은 들어간 재료도 싫어하고 좋았지만 뭔가 늘 먹어왔던 일반적인 맛의 짬뽕을 기대한다면 그냥 경기도 오산에서 짬뽕을 시켜야 할 것 같았고요 후지 서비스로 주셔서 미리 맛보기를 해주신 사장님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 맛보는 중간인데요 들어간 재료부터 뭔가 잘게 점여놓은 느낌이었고 얇은 면의 탄력감이 젓가락 끝에서부터 전달되는데 면이 얇아서 그런지 양이 좀 적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완두콩이나 오이치의 계란후라이까지 옛날 버전의 유닛 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맛은 어떤지 소스가 일반적인 간짜장보다 짜지 않았으며 뭔가 단맛은 덜하고 신맛이 느껴졌는데 그 신맛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몰라도 침샘을 엄청 자극해 손을 멈출 수 없는 엄청난 감칠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같이 먹어주는 김치가 은근 감초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고 서울에선 잘 안 올려주는 계란후라이도 맛을 배가시키는데 한몫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요 두어 번 젓가락질에 끝나버린 면의 양이 돼지같은 너 여기서는 꼭 공기법은 추가로 드셔줘야 될 것 같네요 이곳을 미리 서칭하고 찾아왔다면 아마도 탕수육은 주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공짜로 준다는데 왜 시켰어 진짜 뭐 탕수육의 맛은 상당히 심심한 간을 가지고 있었고 튀김도 바삭한 느낌보다는 폭신한 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 이 탕수육 소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요 솔직히 탕수육은 서비스면 먹을만해 뭐 군만두는 특별할 것 없는 그냥 군만두였고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저희 일행 모두 중간이 가장 괜찮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목포하면 낙지 낙지하면 목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낙지 탕탕이로 가장 유명하다는 4당 먹거리를 방문해봤는데요 이날 식사할 시간이 없어 직접 포장을 하러 와봤는데 주말이라 그랬는지 자리도 없을 정도로 아주 성황이었습니다 저희는 59,000원 세트에 비빔밥 2인을 추가해 총 64,000원 구성으로 포장을 해왔는데요 밑반찬은 오이무침, 간장 돌게장, 전라돈 무근지, 조기 두마리, 비빔밥 2인분 우선 가장 기대가 됐던 돌게장부터 맛을 오이무침도 새콤달콤 진선해서 좋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사이드차는 이 무근지였는데요 적당히 쿵쿵한 젓갈의 향이 입맛을 돋구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볶음밥이 아닌 비빔밥은 약간의 간이 되어 있어 감칠맛이 괜찮았고 추인공인 소고기 낙지 탕탕이는 전복과 소고기, 낙지와 마늘, 청양고추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맛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일반적인 육회 탕탕이와 비교를 한다면 그보다는 거의 나노급으로 조사해진 낙지와 소고기를 볼 수 있었고 한입 먹자 드는 생각이 여튼 젓가락으로 짓기보다는 수저로 퍼서 김에 올려서 먹으면 이만한 고급스러운 안주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가성비는 좀 떨어지는 편이었는데요 가격에 비해 전복의 크기도 너무 작았고 성인 남성 기준으로 식사할 정도로 드신다면 그날은 지갑이 깨지다 못해 찢어진다고 보시면 그래도 또 먹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들은 곳은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가기 전 가장 만족감 있게 식사를 했던 꽃게살을 포장하러 장타식당을 재방문해 봤는데요 맛이 편한다고 택배로는 주문이 불가해서 장거리로 가려면 아이스박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얼음은 사장님이 챙겨주셨고요 이제 또 국도 횡단을 해봐야 할 시간이네요 장장 5시간에 걸친 배달 너무 맛있게 먹어 이 맛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불같아 불 생긴 게 어리 보이잖아 아니 그런데 별로 안 매워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맛에 있어 진심인 소고기 전문가 참기름을 넣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자 오늘은 목포에 꼭 가봐야 한다는 유명 맛집 5곳을 소개해봤는데요 확실히 맛집을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거의 이 동네 분들은 거의 외식을 안 하고 집밥만 드신다니 뭐 그냥 일반적인 한식 뷔페도 심지어 맛이 좋아서 그냥 아무데나 눈앞에 보이는 식당을 가더라도 거의 실패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